천식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가정식이나 병을 널 도지게 만드는 음식들을 열심히 찾는다. 그러나 막상 많은 사람이 천식이 있을 때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1. 부음식들은 천식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서 천식이 있는 사람들은 피해야 한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천식에도 식단이 중요하다. 음식이 천식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식단은 분명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부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천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방법은 기존의 치료법과 훌륭하게 어울린다. 천식이 있다면 다음 음식의 섭취를 줄이거나 피하도록 하자. 포화지방 포화지방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로 먹는 많은 음식에서 발견되며 주로 구운 음식, 붉은 육류, 튀긴 음식들이 그것이다. 포화지방은 또한 가공된 음식에도 존재하며 마요클리닉에 따르면 천식의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한다. 이것은 이런 성분의 섭취에 따른 면역 시스템의 반응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메가3지방산, 예를 들면 생선지방, 아마시, 호두 등을 먹는 것을 권장하며, 무지방우유, 닭가슴살, 콩류 등 기름기 없는 단백질의 섭취 또한 좋다. 장을 볼 때 라벨을 확인하고 포화지방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들을 찾자. 그리고 음식을 튀기는 대신 찌고 구워서 요리해보자. 전유전유에는 지방이 많고, 그러므로 천식 증상을 악화시킨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자, 채식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다. 유제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면 된다. 무지방 제품들을 고르고, 어쩌다 한 번씩은 대체품들을 시도해보자. 예를 들어서 아몬드 우유나 감자 우유를 마셔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종종 알아차리기도 전에 많은 유제품을 먹게 된다. 왜냐하면 수많은 종류의 음식과 일상음식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크림수프, 파스타, 아이스크림, 라떼, 스무디, 버터 등을 떠올리면 그렇다. 우유 제품의 농도와 질감은 점액의 생성을 증가시키며 코를 막히게 한다. 이것이 천식발작이 생겼을 때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든다. 붉은 육류 다시 한 번 포화지방을 언급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기에는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지방이 적은 양고기처럼 예외는 있지만 천식은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있는 포화지방에 의해서 악화한다. 뉴트리션 저널에 발표된 따르면 붉은 육류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천식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붉은 육류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도록 하고, 닭고기, 칠면조, 생선과 같은 더 몸에 좋은 선택을 하자. 강귤류 과일과 토마토 몸에 좋아야 하는 이 과일들이 어떻게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을까? 강귤류 과일과 토마토에는 많은 영양분과 섬유질이 들어있지만, 또한 천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성분도 들어있다. 하루 만에 이 과일들을 끊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 과일들의 섭취를 줄이도록 노력하자. 식단 음식 너무 많은 염분 섭취는 신장 문제, 비만, 다리 부종 등을 유발한다. 또한, 이것은 천식을 앓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고 천식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음식에 소금을 조금만 사용하고, 통조림 혹은 인스턴트 스프, 감자튀김 및 다른 과자와 같은 가공 음식들을 피하자. 식탁 위에 소금통을 아예 두지 말자. 그리고 음식들을 살 때는, 숨겨진 염분을 함유한 음식들이 많으므로, 라벨을 꼭 읽자. 심지어는 단 음식들에도 소금이 들어있다. 트렌스지방 트렌스지방은 수소가 식물성 기름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이것은 아주 해로우며, 혈관 질병과 당뇨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천식의 증상도 악화시킨다. 트렌스지방이 있는 모든 음식을 피하자, 여기에는 마가린, 식당이 튀긴 음식들, 부분 경화유 등이 포함된다. 이 지방들은 쿠키와 구운 식품들, 케이크, 케이크 믹스에도 들어있다. 대신 올리브유, 유기농, 카놀아유, 아마시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와 같은 좋은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고르자. 당신의 천식 증상을 줄여줄 뿐 아니라, 많은 다른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다. 마그네슘 버사스 천식 천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말하자면,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빠뜨릴 수 없다. 이 무기질은 근육과 호흡기 시스템을 이완시키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항염제 및 기관지 확장제이다. 이를 권장량은 500mg이다. 충분한 마그네슘을 얻기 위해서는 생과일 및 채소와 콩류와 견과류를 많이 섭취하는 식사를 해야 한다. 천식이 있다면 다음 음식들을 식단에 추가하자. 참깨와 호박씨, 모든 형태의 대두콩류, 렌틸콩, 병아리콩, 완두콩, 밀키울 달맞이꽃 오일 채소, 근대, 시금치, 껍질콩, 파슬리, 당근, 양파, 과일, 바나나, 대추, 건포독, 패션프루트, 견과류, 피스타치오, 호두, 기름, 미역, 마늘 한번 시도해보자. 감사합니다.